이전 시간에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지고 온 이유는 P5JS와 같은 도구의 가능성을 이야기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P5JS 어때? 써보니까 재미있었죠? 이런 도구를 재미있게 사용하다 보면 곧 불만족이 생깁니다.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불만족입니다. 그 불만족이 충분히 성숙하면 그 불만족을 극복하고 싶다는 이글거리는 욕망이 생겨납니다. 욕망이 학습을 이끄는 학습자를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 자율학습학습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P5JS와 같은 도구로 이런저런 것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수학과 같은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소환됩니다. 이것들을 흡수해서 자신의 고유한 성향에 합성하면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또 생겨나요. 그렇게 표현된 것 중에 어떤 것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게 되고 또 어떤 것은 공학적인 쓸모를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P5JS가 다양한 지식에 대한 학습의 동기를 자극시켜줄 매우 탁월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런 도구를 이용하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핸드폰의 사용법을 알기 위해서 핸드폰의 제조 방법을 배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공부들은 대체로 이와 반대였어요. 어떤 개념이 왜 필요한지를 경험하기 전에 그 개념의 원리를 파악하는 공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면 제곱과 제곱근의 계산 방법을 몰라도 제곱과 제곱근의 사용자가 먼저 되어볼 수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사용자가 우선 되어보고 원리가 꼭 필요할 때 원리를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그때 하는 공부는 추상적이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을 것입니다. P5JS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식의 학습자가 되기 전에 사용자가 우선 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연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표현하나 표현하기 위해서 생각하나 표현이라는 것은 도구일까 욕구일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육은 전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의 욕구를 높일 수 있다면 표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욕구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객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고 타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P5JS 사생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사생대회의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양식이 나옵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작품을 보내주세요. 이 주소로 접속하시면 다른 사람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취에 자신의 창의를 약간이라도 못했다면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좋은 기분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표현에 대한 욕구가 커질수록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을 겁니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때 공부거리가 손닿는 곳에 공부하기 좋은 형태로 놓여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지도 섬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P5JS를 이용해서 무궁무진한 표현력을 갖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